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? 네!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? 네! 아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로맨틱한 커플에게 빈티지 2006년상 파비옹루즈를 드리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! 네! 아 그렇습니다 아 뭐 고백 뭐 프로포즈 어떠한 사연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분 안 계세요? 하지 마라 하지 뭐 하지 뭐 어 저기 남자분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이 형이 얼마나 멋진지 지켜보고 있으라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? 어 어떻게 너무 멋있다 남자가 봐도 멋있다 파팀장 폭 터졌대 폭 터졌어 저도 쑥스러워요 이런 적 처음이라 네 네 잡으세요 김사님 어 얼른요 아 자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부담을 잘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연인이세요?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고요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고요 아 지금 여기서요? 야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용기를 해주는 남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연씨 지연씨 네 지연씨는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에요 자식 여자분의 눈은 있어가지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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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끝이에요? 아 너무 약하다 아 이러면 저희가 고구반이 이렇게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?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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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해 키스 키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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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씨 눈 감아요 왜 그랬을까 세상에는 개자식들이 존재한다는 걸 잠시 잊었다 아니 뭐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아줌마 같애 너무 쉽게 넘어오니까 재미없잖아요 아줌마 못하겠어요 안 마셔 안 마셔 죄송합니다 네? 죄송합니다 크게 안 바뀌셨네 천하의 마녀에도 쿨한 척하게 해주겠다 봤어? 윤동아 윤동아 가만히 있어요 참 이상한 여자야 그쪽이랑 엮이면 자꾸 일을 망치게 돼요 이 자식은 뭐지? 6년 만에 키스 촉이 안 좋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근데 뭐지? 이 나쁘지 않은 기분은?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어? 기분 안 나빴는데? 근데 혼자서 이 무대를 내려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움의 손길? 나한테 저 촉촉한 입술을 기부했다는 거야? 자 여러분 어떻게 와인 드려야겠죠?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파비용 루즈 드시고 자 오늘 뜨거운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난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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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